다음 4번 문제 봅니다. 공학적 변형률 2와 공학적 변형률이라고 표현한 건 공칭 변형률 이런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공칭 변형률 이런 표현이고 진변형률을 입실론이라고 할 때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표현할 때 연관 같은 경우 1차 직선으로 황복상태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공학적 변형률을 지금 2로 놨어요. 그래서 시그마2 선도를 표현하는데 이걸 공칭선도라고 얘기를 하죠. 공칭선도의 경우에는 최대 극한강도점에서 응력을 줄이면서 재료가 깨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표현된 거고 실제는 진변형률, 진흥력, 진변형률은 이렇게 응력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시켜요. 계속 증가시켜서 깨질 때까지 표현해 준 것을 진흥력 변형률 선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변형률은 원래 값에 대한 변형 후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진변형률은 변형 후의 길이 분의 변형량으로 해서 구하는 거고 공학적 변형률, 공칭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 전 길이에 대한 변형량으로 해서 표현된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학적 변형률, 공칭 응력이라고 하는 값은 변형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응력과 변형률을 표현하는 거고 진흥력, 진변형률을 하면 변형 후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진변형률은 ln, ln, 2 플러스 1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이건 공식으로 기억을 해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진변형률은 ln의 2 플러스 1, 2 플러스 1은 공칭 변형률, epsilon은 진변형률, 기존까지는 epsilon 다시 equal ln의 epsilon 플러스 1에서 공칭 변형률을 epsilon, 진변형률을 epsilon 다시로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제 바꿔서 표현을 좀 해줬고요. 이 진흥력은요. 공칭 응력 곱하기 ln, 1 플러스 epsilon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epsilon은 여기서 진변형률, epsilon은 진변형률, sigma n은 공칭 응력, sigma n은 진흥력이 됩니다. 진흥력, 공칭 응력, 진변형률, 2가 공칭 변형률. 이렇게 해서 이걸 고르는 문제들이 진흥력과 진변형률 선도,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 선도 상에서 이런 관계식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 어쩌다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최근에는 아마 2018년도가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한 번 출제가 좀 됐네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공식을 눈에 익혀두시는 것이 기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4번의 답은 1번이 된다는 거죠.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전 길이에 걸쳐 균일 분포화 중 오메가 b를 받는 보에서 오메가의 분포화 중이죠. 분포화 중 오메가, 분포화 중 오메가입니다. 받는 보에서 최대 처진 델타 맥시맘을 나타내는 식은 단, 보에 굽힘 강성 개수는 이 아이다 그랬어요. 자, 수업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단 고정 타단 지지부 일단 고정 타단 지지부의 경우에 중앙에서의 처짐, 중앙에서의 처짐을 구하는 공식 중앙에서의 처짐을 구하는 공식은 192 이하의 분의 오메가 L의 4승이다. 이렇게 봤죠. 192 이하의 분의 오메가 L의 4승이다. 두 개의 단순보로 변형시켜서 즉, 좌우측의 발력들을 구하고 그리고 좌측 고정단의 모멘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의 단순보의 합으로 변형을 시켜서 중심 부분의 처짐을 구하는 값을 중첩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192 이하의 분의 오메가 L의 4승이 나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최대 처짐은 최대 처짐은 제가 지금 왼쪽으로 표현했네요. 최대 처짐은 중앙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해서 발생하겠죠. 중앙에서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좌측보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측 끝단으로 갈수록 처짐이 커질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서는 좌측에서는 처짐이 제로죠. 고정 지점에 처짐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좌측 끝단에서 우측 고정 지점 쪽으로 우측 끝단의 타단 지지점으로 갈수록 처짐이 커지다가 우측에서 처짐도 역시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처지고 받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에서 오른쪽에 최대 처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최대 처짐을 구하려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이꼴 제로에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지 돼요. 그래서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지점을 잡아서 위치를 찾아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푸는 거는 그렇다고 했죠. 푸는 거는 그런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처짐을 구하라. 이건 공식화해서 외워야 되고 중앙에서 처짐은 192 이하의 2분의 오메가 1의 4승 이거는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최대 처짐은 이것보다 큰 값이 되겠죠. 이것보다 큰 값이 되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로 위에 큰 값을 잡으면 돼요. 너무 이런 값들은 적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 자체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앙에서 처짐을 구하는 공식 공식을 토대로 해서 최대 처짐이니까 이것보다 클 거다. 그러면 바로 위에 큰 값을 골라주면 돼. 그래서 184.6 이하 2분의 오메가 1의 4승 이게 이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 192보다 큰 값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2분의 1 192분의 1보다 큰 값이 192분의 1보다 큰 값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과거에는 최근에는 조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 큰 거로 192보다 다 큰 거로 보기를 이렇게 주는 경우로 보기가 좀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위에 어쨌든 바로 위에 값을 골라주면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중앙점을 기준으로 좌우 비대칭인 경우 최대 처짐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앙에서의 그 처짐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으로 계산한 값보다 바로 위에 큰 값 바로 위에 큰 값을 선택을 해라. 그게 이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답이 찍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184.6 이하 2분의 오메가의 4승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5분의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4번 4번